너무 힘들대 힘들 이겨내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 아 이겨낼 텐所 다 et 그래..근데 그럼 몸이 상해 이쁘지 이쁘죠 포니 난 안 뜨거운데..어 나 조금 뜨겁다 아니..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게 되냐 됐다 흠 크림 하나만 바르고 할게요 크림 하나만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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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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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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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kt. impossible. ihu lonely. ивается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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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생활 나중에 저 이사가면 라방 먹고 라방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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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에 브로콜리? 와인에 브로콜리? 와인에 브로콜리? ?? . 브로콜리 잘 안 쪄 근데 사실 회랑 와인 먹어도 맛있긴 해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어바웃 타임입니다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 다시 한번 봐 감사합니다. 요즘엔 폰게임 잘해요. 아 속초. 속초는 그때 갔었던 것 같아요. 피카츄 게임 뭐지? 그거 있잖아. 막 몬스터 잡는 거. 그거 잡으러 속초까지 갔다. 고맙습니다. 진짜 대중이라서 귀가. 전 다 좋던데 웬만하면 잔잔한 거 음 잔잔한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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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전신과 함께 여러가지를 제거하고, 전신과 함께 여러가지를 제거한 것 같아요. 저는, 전신의 제거하는 것 같아요. 전신의 제거는, 그리고, 전신의 제거하고, 아, 나 혼자 산다도 가끔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첫 번째가 많이 생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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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데? 또 왜요? 너무 많아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나오면 이 벌레는 그냥 세탁기 하는데 이 벌레 손이 아프더라구요 에어프라이기로 곱창을 해먹을 수 있어요? 레시피 좀 보내주세요 이 벌레 손이 아프라이기로 what? 그 벌레 손이 아프라이기로 저는 되게 여러가지를 발라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저도 화장품 그냥 저 막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서 얼굴 피부는 별로 안 민감해서 몸 피부는 민감한데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카마씨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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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 피부 하얘지는 법? 나도 알고 싶다. 감사합니다.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오징어에서 눈을 먹는다던지. 그냥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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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괜찮아요. 아직 3년 남았어. 제 이상형 알죠? 김남기 선배님인 거. 제가 요즘 열어사제 보는데 또 한 번 푹 빠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벌써 1시간 한거야?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두들 건강합시다 아프지말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안해 5월? 아 5월? 네 앞말이 기르고 있는데 안 자라요. 네 앞말이 기르고 있는데 안 자라요. 네네ning 저도 욕은 하죠. 감사합니다. 이 왜 꺼져? 미안해. 이제 1분 남았대. 아, 이거 1시간 밖에 안되는구나? 그럼